DJ 맥스 테크니카! 구동중!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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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펜타비전 화면 국내 최초! 이게 국내 축제에 들어온 거야? 국내 최초 지금 테크니카 구속영상 대공개! 네? 그렇죠 단지 하나는 대박입니다 그래 이런 거거든 왜 안 돼? 이거 알아서 야 그거는 나중에 이건 뭐 뭐야 이거 컴퓨터는 취소? 취소? 움직이는 거 뭐야? 아 체킹 자동으로 되네 지금 자동 체크네 건들지 않아도 지금 체크하고 있네 와 이거 진짜 기계 하나 간지는 진짜 아휴 오 씨 간지란다 에드레이드가 많은데 야 이거 진짜 간진데? 자 이따가 다시 한 번 동영상을 체킹이 끝나는 대로 바로 와 이거 진짜 간진데? 아이디 패스 뭐야? 뭐라고 써있어? 카드 카드 액세스 체킹 컴플리트 완성이 됐고 그 다음은 이건 자동적으로 다 하는 거 같아 지금 근데 왜 뒤에 걸 건들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건 이거는 그냥 켜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 같은데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와 이거 씨 간지 하나는 통전 줘요 500원 어 야 오빠 갖고 봐봐 지금 없냐? 없어 없어 빨리 동전 500원 줘요 이렇게 해볼까? 좋아 거기 저기 돈통 돈통 갖고 오오 이거 한 번씩 하자 이걸 또 누나 누나 하면 이거 또 간지나요 이걸 또 이건 이걸 우리가 밑에서 하면 위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를 위에서 다 봐 이거 깔아주고 이게 500원인지 이거 500원 세팅해놨어 500원 잠깐만 이거 발판만 위로 좀 올려야겠다 형 잠깐만 이거 꽂아야지 이거 발판 꽂으면은 진동 오는데 꽂아야겠다 어디다 꽂는데 꽂아야지 일단 그냥 대가 나중에 하고 자 500원 넣으세요 어우 깜짝이야 오오 와 넘치마 형 빨리 야 뭐 킹? 여기 여기 여기가 천원인가 보네 천원이에요? 몰라요 뭐 천원 나왔네 하하하하 누나 올라가 누나 올라가 누나 올라가 후 내가 해보겠 아이씨 와 이거 사운드 대박이다 왜 아니지 않아? 네? 내 팔을 좀 빼야지 네 자 이거 올라가서 빨리 야 니가 해봐 올라가 올라가 하하하하 오우 강아지 좋다 잘해라 동영상 찍고 있다 괜찮죠 누나? 와 와 이만큼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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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만족도 쩌는데? 어? 아 이거 괜찮은데 여기 사라고 아 상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